박잔대 직무대행이라도 상관없으니 저와 금투세 폐지 민생토론합시다. 어제 제가 더불어민주당이 주가폭락 때문에 열지 못한 금투세 존폐토론회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동으로 하자고 대변인을 통해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토론자로 직접 나오고 민주당에서는 회계사 출신인 강대표 직대가 나와서 토론하자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격식이 아니라 민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용정당입니다. 제가 여당의 당대표인의 연임이 확정적인 이재명 대표가 나오시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잔대 당대표 직대와 제가 공개토론하겠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민생입니다.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건강한 여야관계를 이번 민생토론으로 시작합시다. 생명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